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윤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의 생활고를 경감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연일 제시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세와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위기 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그린 우편 서비스를 활용해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복지 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한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정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자를 기초, 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교통실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비용 신청은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일정 주기를 두고 시설 운영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전국 1,885개소에 대한 지난 3년여간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 A등급으로 지난 2019년 평가 대비 75개소 3.6% 증가했고 특히 이번 평가 결과에서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명단을 통보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울시 은평구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보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총 1년이고 보험료는 구청에서 전액 부담하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은평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한편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휠체어 코리아 닷컴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